여기는 우리 동네 좋은 동네 어떤 동네 입니다 사금을 요정도 이래 채취를 했는데 스포이트로 이거를 걸러내야 되요 이게 너무 쪼매라니까 사금이 사금이 보였는데 아 여기 보이네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너무 쪼매라니까 물살에 다 날아가네 사금이 이래가는 나는 사금 채취 도구가 없어서 다라이로 세수대아로 일단 사금을 채취해 봅니다 사금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야지 어쨋든요 너